꾸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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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와있는건가?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다 이야 한 명이 도망 아니 그만둬서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그럼 출발해볼까요? 네 이번 알바 느낌이 좋은데 뭐..뭐야? 여긴 뭐야! 집장인 조기축구같은게 아니었어? 버터지 지금이라도 그만둔다고 해야하나? 조심해! 정신차려 경기는 이미 시작됐다니 잘못하다 죽는건 한순간이야 아니 무슨 축구하다가 죽을일이 뭐있다그래? 응? 뭐야? 모모토 왜이래? 그 멋진 구동심이 되어있어 으아악 네 악마같은 녀석들 신입을 죽이다니 젠장! 하루만에 서로 구해야하잖아 이..이거 파오라뇨 복수해 주겠어 벌르빈 여름대 후아악 흠 육아악 요기요기요기 뭐야? 공? 좋았어! 신입이 공을 잡았다! 날려버려! 본자를 보여주라고! 도지 내가 정말로 축구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걸까? 그런데 뭔가 지금이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. 좋아? 좋아! 간다! 아! 거기 공으로 사람을 패면 어떡합니까? 파울이에요 파울! 네? 다 되는 거 아니었어요?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. 이 사람 퇴장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? 스태프! 네? 저기요? 네? 그렇게 여기 들어오게 됐다고? 그렇죠. 아, 이 사람. 여기 올 게 아니라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. 경찰 아저씨!